모든 작업은 바다에서는 힘들어. 편안한 작업이 없어. 힘들어도 내가 하단대로만 좀 따라해 주시면 돼. 자, 우리 얼추 다 왔네요, 작업장에. 전북 초라하고 있는 작업장에. 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로 이동을 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죠, 작업소는 우리가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와, 전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옆에. 지금 새벽 3시부터 나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요? 네? 3시부터? 새벽 2시요? 새벽 2시부터 하셨대. 자, 우리 일꾼들 빨리빨리 내립시다. 내려서. 이것 좀 작업해 주고 한 분은. 자, 얘 왔으니까 한 번 뭐 해보자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전북이 여기서 나와. 네. 잠깐만, 어르신, 다 옮겨주시고. 네. 누가 할 거예요,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좀 힘들어. 여기, 여기 좀 힘들어. 힘들어요? 야, 네가 하면 어때? 아, 힘들어. 이게 힘들어. 아니, 코칭을 바꿔. 두 분이 달아주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 네. 두 분은 간단히 해서. 일단 줄을 끌려줘요, 줄을 끌려줘야 돼. 끌려줘요, 클레인이 딱 올리니까. 네, 줄을. 줄을 끌려줘. 네. 구물을 좀 알려주세요. 자, 올려주십시오. 아, 이거 자꾸. 이제 구물을 좀, 구물을 좀 끼고요, 형. 빨리 가봐요. 자, 이쪽으로. 네. 자, 구물을 이제 펴야지. 네. 구물 펴, 구물 펴. 우와. 키팅 이거 뭐죠? 자, 다시말 좀 치우시고. 다시말 치우고요. 아, 얘들이 이렇게 다시말 먹는 거예요? 다시말 먹고, 큰일이. 오. 미역도 먹고. 야, 형. 형, 전복 먹고, 형. 형, 전복 먹고, 형. 형, 전복, 형. 먹고 있어. 야, 이거 안 놔, 안 놔. 와, 전복 먹고 있네. 와, 안 놔. 다시말 먹고 있네. 아.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해.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또 다시 이거 풀러 가야지. 그래야 돼. 야, 이쪽, 이쪽. 야, 이쪽 하나. 이거, 이거 둘이 묶어주면 되죠? 네. 와따. 아, 얘가 로프 이거 잘 묶어요. 조금만 끊어주면 되죠? 네. 자, 완료. 자, 살짝 피해주시고. 더 잡아야 돼. 한쪽 다 잡아. 크라인 넣게. 자, 대기. 자, 위치 맞춰서. 하나, 둘, 으쌰. 그리고 이제 한 사이클 도니까 방금 전체 알았다. 자, 가시만 던져내고. 손맛이 팔참 맞고 버려. 아, 저희는 뭐. 한 번 해보게. 방금을 안 온 순간 뭐, 끝납니다. 자, 광수 형 빙근자.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둘, 셋. 으쌰. 오케이. 아따, 힘입니까? 야, 쌤 작업장이 깨끗해야지 사고가 안 나거든요. 사고. 완전 사고. 네. 아, 군이 또. 야, 군이 또 모터 돌리는구나. 어? 형이 있죠? 전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 야. 전달, 전달. 우리 일꾼들 잘하긴 잘한다. 야, 너. 얘 일이 쉬워 보이는데, 너? 아이. 쉬워 보여. 아이. 강수도 불쌍하다. 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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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수도 불쌍하다. 참. 아. 아, 일을 하니까 이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네. 나 이게 비인지 땀인지 모르겠다. 오늘 햇빛 아닌 게 천만 땀인 것 같아. 햇빛에서 죽었어. 야, 진짜 끝났어, 오늘. 진짜 하늘에 감사해야 돼. 다, 다. 올라와. 형 따라와, 형 따라와. 형 따라와.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어저, 허리 움직여. 저거 빨리 빨리. 자, 다하지? 구워, 구워. 구워, 구워. 빨리 빨리 움직여. 하나, 둘, 셋. 자, 그물도 없고. 그물도 없고. 에헤이. 하나, 둘, 읗샤. 자, 더 빠르가고. 자, 따라가고. 이제 여러분 다 먹어야 돼. 에헤이. 자, 출발. 자, 다 풀었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이야, 정신없이 한 100m를 와, 한 몇 번 한 것 같다, 진짜 이재용님! 이렇게 한 몇 시간을 저희 하나요, 오늘? 6시간, 7시간을 해야 되겠네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정신이 야, 우리 지금 체력을 좀 약간 밸런스를 맞춰낼 것 같아 이거, 내가 무슨 장기가 아니라 지금 이건 마라토리라고 생각하고 형님, 호흡을 좀 하고 계십시오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둘! 야, 둘, 셋! 자, 하나 가만있어, 우리 일꾼을 못 먹을게, 뭐람먹을게 아, 좋습니다! それ, 가만있어 저희는 맞습니다, 전문을 드시고 자, 힘비도 내쉅시오 그럼 안바투 들어가 ㅇ! 전문 간접 딱 묶고 우리 닭불 씨를 신혼이니까 한 3개 드십시오, 3개. 우리 이장님이 중간중간 여무를 주네, 여무를. 얘네, 얘네. 이거 뭐야, 이거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손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해, 그냥. 뭐라고 얘기할게? 손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해, 그냥. 손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해. 던파이더, 던파이더요. 자, 다시 시작시다. 자, 갑니다. 잡고 내리고. 오케이. 둘, 셋, 셋. 우리 일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 이장님이 이렇게 만족하시면 뭐. 저희가 개인 국민 일꾼이겠습니까? KBS가 일꾼의 탄생이 이 장면을 잘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뛰어온는데요? 나는 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무겁게 잘하는 거네. 야, 오늘 잘하는 게 좋다. 자,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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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작업 쌈막하게 끝내겠습니다. 둘, 셋. 아따, 무겁다. 반성이다, 반성이다. 하나, 둘, 셋. 우와. 이야, 이거. 이렇게 많았어? 반성이다, 반성이다. 어디 갔어, 안 돼? 여기, 여기. 여기. 한 번에 딱 맞고.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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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셋. 아이고 이상해. 우리 1분을 더 끝냈어요. 정말 쉽게 잘 끝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기 또 이 유닛 바닷질이 끝나기 끝나기 아니고. 여기 또 이 유닛 바닷질이 끝나기 끝나기 아니고. 가해 가서 또 차에 상차에 줘 하니까. 여기까지 좀. 가도록 하세요. 이걸 또 차에 실어야 되구나. 이동. 이동합시다 이동. 한 마을 일 잘한다. 내 마을 빨리 끈다. 이장님. 우리가 든 사람 딱 3명이 여기 딱 이 마을에 정착한다. 완전 그러면 뭐. 나 난리 남은데. 진짜 난리 남은다. 우리 지금 마을에가 일권들이 필요해. 오늘 이장님. 저희가 싹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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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리 와줘. 여기 내리게. 가부수.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작업은 뭔 작업이냐 하면. 전북, 여기 이물질. 네. 이런 곳에서 뛰어서 졸화를 내야 되거든. 아, 네. 사람 봐봐. 이걸 봐요. 네. 막 눌러면 터져버리니까. 여기. 이게 치과에서 채석 제거하는 거예요. 70. 70. 70. 자, 이랬을 때. 네. 이걸 나가라고 딱 들어가죠. 시선별 타고 오죠. 그래서 크게 별로. 네. 아, 네. 한 번 해드리고. 한 번 해드리고. 한 번 해드리고. 한 번 해드리고. 아, 네. 어머니, 하루 몇 시간 하세요, 이거? 하루요? 네. 아침이 새벽 3시여서. 네. 한 12시이나요. 아, 안 쉬워요, 어머니? 아파, 아파, 아파. 아프죠? 아프죠? 그래야, 청년이 아니야. 여기, 청년이. 여기, 청년이. 시원해요, 어머니? 안 아파요? 네. 시원하다, 자, 따다. 아, 아프죠? 아,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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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us. Ton. 여호지 bilmiyorum 쓰 longitud 가능해limIT. 시간이 없으니까 서와요, 소 bioもしone. 파랑과 말랑을 우리 드릴게요. 여기 서비스 이렇게. 여호지. 실형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manera! irst lumpy. roof. 쇼 Circle. 갈래. 허리 걷도는 없습니다. 허리 걷도는 없어요. 자, 광수 형 3개. 광수 3개. 형이 운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형. 광수 형. 광수 형. 자, 1만 남았습니다. 광수 형이 좋다. 자, 하나 마지막. 광수 형. 광수 형이 좋ably efter 성공. Jo, 광수 형 접시. 광수 형이~~. 광수 형이 좋다. 광수 형이 없다. 광수 형이 없다. 광수 형. 광수 형이고 만나서 안 appea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